가기전에 열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왜냐면 열이 살짝 오른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열이 조금 올릴 수도 있대 안녕하세요 에레 아줌마 소피아 입니다 미국은 각 주와 각 도시에서 CDC에서 그림을 그려준 백신 맞는 순서 그룹 1A, 1B, 1C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또 속도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그룹 1A를 다 맞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 맞으려면 4월 정도 되겠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바꿔서 65세 이상을 먼저 또 맞게 그 그룹 1A에다가 포함을 시켜주겠다 1월 22일 목요일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를 이제 맞게 해 드리려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화요일날 예약할 수 있게 받겠다 빨리 들어가서 봐라 그렇게 연락을 받고 제가 후다닥 들어갔더니 바로 오늘 당일날 예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맞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선택한 백신 맞는 장소는 LA에서 북쪽으로 한 4,50분 가량 올라가서 발렌시아에 있는 시크스플렉 매직마운틴 놀이동산의 주차장입니다 집에서 예약하는 시간은 한 1,2분 정도에 예약을 하고 또 다시 확인 이메일을 받고 제가 매직마운틴 근처에 주차장에 도착한 건 예약시간 3시 15분에 한 15분 정도 앞선 3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반응 때문입니다 안녕히계십시오 구조 폴리 사무소 저는 나중에 공부한 공부에 참가를62뿐만정부에 서서 신나서 공부한 공부한 공부가 있었는데 이제 공부가 넘어가요 요즘은 계속 기도 farm로를 수 있는 곳에 서서 ICE번에 대한민국을 음료수으로 했을 때 그니까 어디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있겠지 뭐 절로 가면은 한마귀를 돌더라도 있겠지 저기 저기가 이게 줄인가 본데 이게 줄인가 본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유야한테 물어봐야 돼 세큐리티한테 여기 들어가는 길 있다 일단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들어가 김상 마스크를 쓰고 저쪽인가봐 여긴 아니고 오른쪽은 여기라고? 여기라고? 레프트라메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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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물어보겠네 여기가 거기서 물어본다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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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한바퀴 돌아야 된다 이거지? 15분 남았어 그래도 우리 시간은 그래? 여기 셋이 15분 해놨거든 여기 15분 전에 도착해서 혹시 헤맬까봐 그랬는데 아주 그냥 매직마운튼 여기는 또 테스트하는데도 있나보다 이쪽은 여기 직원인가? 빨리 가자 구경할게 아닌거 같아 다 돌아서 다시 들어와라 일단 여기는 인사이드잖아 우리가 아까 있던 데는 아니잖아 된거잖아 그치? 아까 저기서 못 들어온거야 못 들어왔는데 차들이 이리 들어오더라 아 어디 여기서 들어온다 아니 잠깐만 근데 쟤네는 우린 이리 가야지 왼쪽으로 근데 쟤네는 저렇게 해서 어 내 뒤에 있던 애가 여기 왔어 어디 여기 내 뒤에서 나를 쫄쫄쫄 쫓아오던 애가 앞으로 가버렸어 아니 저기 뒤에 있다니까 내 뒤에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거지? 어 합쳐지는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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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휴 가라고 알았어 이렇게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웬만큼 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 아무도 안 챙겨줘 자 미미같은 데가 있어야 이제 또 되는구만 나는 목요일부터 된다고 뉴스에서 봤거든 오늘 화요일이잖아 오오 목요일이나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되는거야 아 걔가 그걸 계속 보고 있었나봐 지금 조건이 의료종사자냐 아니면 장기투숙요양원에 있느냐 거기까지였어 딱 그러고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밑에 아니면 65세 이상이냐 지금 그게 딱 뜬거야 그 말이 바뀐거야 응 여기를 지금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여기를 오라는 얘기야? 응 줄이 이제 많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한거지 지금은 좀 짜증 나네 매직마한테 같은 세력을 해놓고 차들의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 아휴 저사람들 힘들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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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엄청 다 자원봉사일거 아니야? 돈 돈 받을거야 이건 자원봉사 아닐거야 시에서 자원봉사일까? 야 그래도 이런 공원이 있어가지고 넓은데가 있어서 야 그러니까 다 놀이공원 주차장이지 뭐 제일 넓은데가 놀이공원 주차장 야 그러나 그러나 이거는 어디서 새로 다 갖다 놨다 야 콩 응 콩 학원장사가 또 좀 살았네 와 저사람들 날라가겠네 날라가겠어 비닐옷 입은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지금 이사야 여기 천천히 가 뒷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뒷사람들 복장 터지게 응 이사야 여기 천천히 가 뒷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뒷사람 복장 터지게 이사야 여기 천천히 가 뒷사람 복장 터지게 응 그 복장 터지는 사람이 이제 저쪽에 가고 있대요 그나마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덜 복장 터지게 가는 데가 뻔히 보이잖아 응 근데 진짜 차가 많으면 이걸 다 차가 그냥 빼곡히 여기 서 있을텐데 이제부터 진짜 백신 맞는 그 입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차장 입구만 잘 찾았다면 어 줄을 서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여길 뱅글뱅글 돌았죠 문 열으래 문 열으래 Hi So we have a bunch of questions that we have to ask So She has take your temperature really quickly Temperature Yeah You have to roll this down Okay Okay It won't touch you Have you had any coronavirus symptoms in the last 30 days? She didn't have anything No Has she had any IV therapy in the last 30 days? Has she had any other vaccinations since January the 5th? And lastly, what allergies does she have to any medications or food? None None You're good to go Let us know if you feel any adverse effects to the other nurses that are ahead All right,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too How are you doing? How many people are getting vaccinated today? One Okay You have an appointment? Yeah Okay Go ahead and follow that car right there You guys have a great day Thank you I've seen Have a good day If you want to walk around You can dance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시간을 아이아이아야 야 이거 올리비아 데리고 와서 드라이빙 연습하라 그랬걸 그랬구나 아이고야 이제 확실히 맞을 거 같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 3시 15분 예약인데 15분 전에 도착해도 지금 이거 헤매느라고 딱 15분에 도착하겠다 저기 그러니까 조금 빨리 온 게 다행이지 근데 내가 봐서는 뭐 그게 아무 그게 없는 거 같아 우리 저기 지금 저기서 줄 쓴 거잖아 그 정도밖에 안섰어 아예 엄마 오늘 온 게 다행이라니까 이거 오늘 소문나면 내일부터는 근데 너희들은 언제 맞아? 우리는 내 예상은 4월이고 2월이나 돼야지 이게 풀린다는데 그때 되면 백신이 없을 거 같다 모자란다잖아 지금 추가를 또 마쳐야 되니까 몰라 지금 모자란다고 막 난리 치고 있어 여기가 LA 카운트랑 실리포니아가 근데 사무니없이 모자란다 여기가서도 또 줄 서야 되는구나 아 왜냐면 코로나 테스트할 때는 응 응 그렇지 여기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코로나 테스트할 때는 문을 못 열게 이만큼 열고 응 목소리만 들리게 밖에서 그러고 응 종이도 살짝 넣어줘 응 그래서 내가 아까 창문을 그렇게 안 열었던 거야 응 아 지겹다 진짜 몇 번을 놀았나 몰라 어지럽다 어지러워 응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어지러워 나는 멀미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속이 매싱 매싱 매싱해 지금 이거 말도 못하고 백신 받고 응 조금 앉아있다 가라고 할 거 같아 느낌에 응 그 다음에 좀 줄이 바뀌었는데 아닌구요 아니구나 이 다음부터는 정체다 정체가 반갑다 응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응 하나 둘 두 줄만 이제 지나가면 정체가 아니라 뭐 아 두 줄이 지나가면 갑자기 우회전을 해가지고 응 저 텐투로 가는구나 응 텐투로 가서 아니야 그래도 차에서 맞추는 거 같아 보니까 아 지금 한 줄이 한 열 다섯 대 되는 거 열 다섯 대가 넘는다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줄이야 마지막 줄을 돌아서 저쪽에 가서 쓴다 가면은 저기서 네 줄씩 지금 또 주사 맞는 거 기다리고 있어 차들이 응 주사는 저 앞에서 놓는데 하나 둘 셋 넷 한참 기다리는구나 응 아이들 보면서 한 번 더 할 것 같다 느낌에 응 와 대박이다 대박 노인들 둘이 주사 맞으러 왔어 노인들 둘이 주사 맞으러 왔어 노인들 둘이 주사 맞으러 왔어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은 젊어 하얀 차 우선적이가 할머니야 그치? 나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꼭 차에 한 대씩 타고 있어 그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그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흐흐흐흐 얘는 사인을 기다릴 뿐이고 이러는 사람들 너무 여기 겨울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여기는 바람 오늘만 부는거지 뭐 해피지물 오란다 오란다 보내라 그러는데 거기가 빨리 빠지는 줄이냐 어디 응 요기 어디로 가라는 거 같은데 응 요기 두번째 헤매던데 응 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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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근사해라 여기서부터 또 한 30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거 같아 응 얘네들도 한 30분 있었던 거 같아 응 와 진짜 너무한다 응 불쌍한 사람들 이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다하 hats 응 네 고시나 응 응 응 응 응 응 아, 그 아이디카드? 네. 이 아이디가? 네. 우리 시스템이 다운,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다가오는 것 때문에 그가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가 내 이름이 맞나요? 첫 이름은? 네. 이 부분은 안전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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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the answer so I can verify it. I know what is coming. Do you have any fever? No. Is she feeling sick? No. Oh my goodness. I'm going to assume she's not pregnant. No. She does not plan to become pregnant in the next few weeks. Correct. She is not breastfeeding? No. 도마가 원하는 것 같다. 다음은 코에 있는 것 같다. 도마가 여건 굉장히 이상한 문제도요. 지금 도마가 있는 거. 환상, 칼미, 코PD, 콤파이아이도 행성? 아무도 아니지? 이미 있는 VIAD back 가는 거. 네. 음, 예수. 다시 한번 더 가요. 이제는 안가가 더 맵다, 근데 지금 더 나아가 더 나아가다. Type 2 diabetes? Type 2야? She takes insulin? I don't know. 무슨 타입인지? She doesn't know what type she is. She takes insulin? She takes pills. Okay, so that's type 2. Okay. If it says yes or no, but the option is 1 and 2, and it won't take it, you have to copy a yes or a no answer. How do I do that? Because some of them aren't saving. It's just that first question that won't save. Right. If I right click on it... Okay, let me see. Yeah, that first question, and you can't put nothing in there. Let me see if I put it in here. No, just copy a yes. Right? No. Have you had any severe allergic reaction? Right, so you're going to copy a yes or a no? Yeah, I copied a no. I copied a no. Okay. So to paste it though. Oh. Oh. Are these all waiting? Yeah. Yeah, yeah, y'all have y'all back this up now. No sweat. It's the, it's the, it's the editor. No, the web site, it's the, prep noise. I don't know how it crashed. The website crashed. Look at the line way over there. Yeah, I don't think everybody's going to get the, Oh, man. The website crashed. 2시간 정도 후에 2시간 정도 후에 엔터가 되어있어요 5시간 정도는 안 자유롭게 말하자 이걸 클릭한 거예요 안으로써 안으로써 이러는 거에요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난 번호 예요 예전에는 그 1번에 1번에 거기에 네, 어, 아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지금 뭐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하라고 하는거. 왜이렇게 다 그곳으로? 너무, 제가 뵈어는 중이야. 그냥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면 저게 안ена? 그냥 진와. 그냥 그쪽으로만 하는거야. fils아가? 또 내 옆에서. 네, 이제 당연히 공분이야. 이 시각 세계는 Q.O.O.O..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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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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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팔고 있습니다. 제 일에 그런 종류에 전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답을 하면, 너 지금 다 질문을 안 받았지? 네, sir, sir.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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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id it. no? no. 하하하, 나는 안 듣고 싶어. I see.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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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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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분 성olina? 네. 2분 성름리에 2분 성름리에 Ferrara 네. arremaster일에 14일에 넘는 네. 험이 아니 넘쳐네요. 아니 나 전 정보시 노 제 93호 제기에서 다른 다른 짬도가? 네 grades thest 계에 approval 전부 saúde mental Ghana 이신 an 59 돼요 지금 Freiheit 응 drei lekker 까지 üm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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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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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4시 3분에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원래는 5분이면 될 것을 갖다가 1시간 걸려가지고 1시간 하고 5분 정도 걸렸다. 우리 여기 오자마자 1시간 5분 4시 3분 정도 걸렸다. 5분은 차가워졌다. 아직도 차가워졌다. 4시 6분이면 차가워졌다. 4시 10분이면 차가워졌다. 4시 12분이면 차가워졌다. 시스템이 다운 이래서 입력하는 데만 얼마 걸렸지 한참 아까 한 저기 고프로가 죽을 정도로 오래 걸렸다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시간이 아니 레지스터하는 데는 한 십 몇 번 걸린 것 같은데 거기서 레지스터하고 세이브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안 뜬대 시스템이 세이브를 했는지 아직 리딩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박 카드 벌써 쓰고 있어 써주려고 백신 카드 어휴 바람이 불어서 수고가 났습니다 이 손은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손을 원하는 건가요? 저는 괜찮나요. 그 손은 운전하지 않나요 손을 조절해주세요 손을 조절해주세요 힘 빼 이 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30 min to the far right. OK, so just stay there for 30 min? Yeah, just going into those lanes, they're going to put the time on it and they're going to keep her there for observation for 30 minutes. Yeah, she needs to go to a restroom. OK, yeah, so it's all the lanes to the far right. Thank you. OK, so here's her card, her vaccination card. 그는 오늘의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가 왔는데 그는 9월 22일에 연락이 추가로 가기 때문에 2번째 도착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연락을 받았고, 그냥 따로 연락을 받았고, 그냥 이렇게 번식을 받았고, 근데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받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락을 받았고, 여기선 이제 15분 대기. 15분 대기. 화장실 가신다고. 아까 장갑 꺼내다가 한쪽만 껴주는 것 같은데? 뮤직마운틴에 해가 뉘었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15분을 리액션이 있을지 없을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 어지러워? 어지러운 건 없을 것 같고. 팔이 좀 욱신거릴 거야. 아직은 안 그렇지만 못 맞았는데 뭘 그래. 들어갈지 따끔은 없으면 안 붙이잖아. 대범은 우리 엄마. 여기까지 이제 줄 섰네. 우리가 입구에서 헤매던 데까지. 자 훌륭하게 백신을 맞고 3주 후에 다시 와야지. 자 훌륭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